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 금요일이고요.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힘차게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증시가 참 춥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가 된 채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은 장중에 3% 가까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시장에 악재만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테슬라처럼 실적들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긴축이 계속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 중동전쟁도 마치 시한폭탄처럼 계속 안고 가는 이슈인데요. 이렇게 요즘 날씨처럼 자꾸만 추워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겨울이 될 때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겨울이면 통상 의료업계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옷이 두툼해질수록 판매 단가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런 실적주들을 제안하고 있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오늘은 이 패션업계에서 히든 종목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1초 정도 다 같이 우리 지수를 좀 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인상 쓰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수가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손실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이죠.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저처럼 탈모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정말 느긋하게 어쨌든 간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장 때에 어떠한 종목들 또 어떠한 섹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매매하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으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투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찾아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브리핑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증시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들이 상승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과열이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고금리야.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은 예상보다 조금 더 길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좀 하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어때요? 지금 현재? 그렇죠.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국채금리들을 좀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향후에 전망적 부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면서 전장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9% 정도 급락이 이루어졌던 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며칠 반짝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바로 매도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도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던 어제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외인들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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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환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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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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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얘네들은 이해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관 애들이 들어오는 이 물량은 단타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관 물량들은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우량주라던가 배당주 그리고 금융 관련 종목들로 해서 보수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노란톡방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어제 저녁에도 우리 공부했죠. 그제도 공부해서 퍼스트 해 한일단조 전진바이오팜. 어저께 저 방송 끝나고 딱 가니까요. 한 23% 빵 해갖고 매도 설정해 놓은 거 매도 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죠. 어제 우리가 그제 공부했던 것들은 퍼스트 해, 한일단조, 그리고 전진바이오팜. 이러한 것들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다른 종목들을 공부를 했죠. 노란톡방에서. 그러니까 공부했던 종목들 오늘 지금 아직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한방전으로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5%, 7%, 10%에다가 반드시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아시겠죠.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한 반 정도에 집 앞에 이렇게 좀 산책을 하려고 한 바퀴 이렇게 싹 걷고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몸에 열이 많은데도 제가 춥다라고 느껴질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더 추우실 거예요. 의류예요. 의류. 쌀사람이 더하는 가을비.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계절이 전환될 때 자전거 관련주들, 그렇죠? 자전거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또 냈었고 이 기온적인 부분들,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받쳐주고 배당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의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의류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관심 종목이에요. 형지 엘리트 그리고 비비안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어요? 맞아요. 세력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고 아니 급등이 나왔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 있어요, 개인이? 개인이 매달아 놓을 수 있습니까? 위에서요, 때려요. 그냥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하고 나서 물량으로 팍팍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놓는 것 자체가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는 종목들도 그 평당가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그날 들어가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진행을 했었죠.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차트를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자, 형지 엘리트 차트예요. 여러분 어제요, 저녁에 제가 10시 정도, 밤 10시였죠? 밤 10시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차트는 항상 어떻게 보셔라? 길게 보셔라. 우리 노란톡방에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길게 길게 보셔라. 차트를 또 길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그렇죠. 저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뭐 계산해봐야 돼요? 그렇죠. 고점 라인에서 이 거래량들. 거래량 체크하고 유통주식수 체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들 이렇게 와가지고 해 먹었겠다. 오케이. 그럼 난 여기 안 볼게. 응, 여기 안 볼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금 매집이 이루어졌던 이 라인대에서부터 박스권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다시금 작업을 해나갈 테니까 물량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차트를 조금 길게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4200원가량에서부터 1400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많이 빠졌죠. 그런데 왜? 이러한 하단 부분에서 저점에서의 거래량들은 뭐다? 매집으로 봐야 된다. 왜 높은 곳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 더 저렴한 금액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눈 딱 뜨고서, 그렇죠? 째려봐야 되겠죠. 실적을 딱 봤어요. 아니, 그런데 실적이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빨간색이다. 다 빨간색이에요. 다. 다 빨간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실적 같은 것들을 잘 챙겨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나온 물량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어머나 얘네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이 저 자리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물량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차트를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어제 차트죠, 어제 차트. 어제 저녁 차트인데,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차트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봤고요. 저점 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때요? 저점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다. 여러분, 저점을요. 우리가 쌍바닥 공부했을 때, 이게 이제 중요 라인이에요. 잘 보세요. 맨 위에 칸.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몇 점짜리라고 그랬어요? 50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위에서 오다가 이렇게, 그 다음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렇죠. 짝꿍뎅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짝꿍뎅이. 이렇게 짝꿍뎅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몇 점 정도 줘요? 한 70점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쌍바닥을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간 쪽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냐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계좌가요. 세력들은 우리처럼 두 개, 세 개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계좌를 사용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계좌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계좌를 사용을 해요. 세력들은요. 그러면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4번, 5번, 6번의 계좌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각 계좌의 용도가 다릅니다. 얘는 올릴 때 쓰는 계좌, 얘는 내릴 때 쓰는 계좌, 얘는 올려놓고 물량 다시 받아내는 계좌, 얘는 수익 챙기는 계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쪽 계좌로 다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쏴버려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저점을 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평당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캡쳐를 해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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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오늘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저점을 깨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전 저점보다 위에 있는 저점 라인을 깨주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쉽게 깨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때 뭐 체크하시라고 그랬어요? 거래량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오히려 하락하고 있을 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가 아니라 그 장애물 속에서 무언가의 기회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슈가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이에요. 비비안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인데 비비안도 여러분 보세요. 차트는 어떻게 길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길게. 그래서 과연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고점 대비해서 저점, 지금 현재의 위치의 주가의 위치를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왜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만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의 주가는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는 거죠.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유통주식수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터진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1,300원, 1,400원에 모아가지고 갑자기 옛날 그 개그 생각이 나네요. 모아가지고 2,000원에 털겠어요, 안 털겠어요? 안 털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해서 실질적인 어떤 매집이 더욱더 이루어진 것은 아니까? 왜? 윗고리들이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뭐예요? 구세력이에요? 신세력이에요? 그렇죠. 구죠.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맞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다가 실적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나름대로요. 나쁘지 않게 되고 있어요. 단기 순위기에서는 다른 이슈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때요?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더라. 지금처럼 시장에 힘이 없고 무언가 이렇게 자꾸 매도세로 자꾸 시장이 눌리는 가운데 지금 겨울철에 이슈 받을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너지줄을 다 올라가 있는 거 따라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 호가의 모든 것을 다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섹터를 정해놓으시라고 그랬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분할로 계속 내 비중만큼 담아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주씩 매매하는 일주 매매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주가가 비쌀 때 그렇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구간이 나오고 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오히려 장때 양봉이 나왔다고 하면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한 번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라인까지도 눌림이 나오고 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 어머, 어머, 어머. 니네들 이렇게까지 내보내고 주가 고점 확인, 저점 확인. 이거는 여러분 도전해봐야죠. 공부해봐야죠. 한 주라도 한 번 공부해봐야죠.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는가. 대김에서 딱 걸어놓고 손절 라인 명확하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안전벨트 딱 메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시작해볼 수 있는 종목 PB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들 여러분들 꼭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도요. 옷 사야 돼요. 저는 가을만 되면 이렇게 막 살이 올라가가지고 작년에 입었던 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또 새로운 옷 하나 또 사게 되잖아요. 의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반드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어제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제 상담하셨던 분들도 매번 하시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도대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 보시면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거예요. 우리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저녁에 뉴스 보실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과연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한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 종목을 찾으면 이거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에 대해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라. 매직기간 6개월에서 36개월 그죠? 유통 주식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어요. 맞죠?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 이평선 추세선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가져다가 대입만 딱 하시면은요. 여러분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니까요. 네. 정말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요. 여러분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딱 공부하시잖아요. 내년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뭐 있어요? 내년에 이벤트 큰 거 이벤트 있죠? 맞아요. 대선과 미대선과 그리고 뭐예요? 우리 총선 저기 있잖아요. 우리 선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월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내월매매는 뭐냐 그러면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혼자서 매매하는 매매 패턴을 이름 지어놓고 합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동차 이름을 지어요. 저도 이제 바이크는 다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이름이 자기래요. 오늘 뭐 해? 나 오늘 자기하고 놀러가. 너 애인 있어? 이런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가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런데 매매하는 데에는 이름을 안 붙인단 말이에요. 내월매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매니저님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요. 지옥매매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매매 그런 매매 패턴은 지옥매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장때 이렇게 양복 나오고 은복 나와서 눌리는 자리 딱 잡아가지고 계속 수익 내잖아요. 단기적으로 할 때. 이 내월매매가 뭐냐 그러면 직관적으로 매매 직관적인 매매 패턴이다. 선을 몇 가지만 그어놓으면 일단은 끝난다. 왜? 평단을 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류기 법칙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류기 법칙 뭐예요?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총인원을 10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명이에요. 10명 중에 2명은요. 뭐예요?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아휴 난 다시는 안 해. 그냥 덮어놓고 언젠간 가겠지. 그러면서 매일같이 노래만 부르시죠. 그렇죠?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2명. 나머지 6명은 누구예요? 맞아요. 매일같이 누가 주는 것만 그냥 샀다가 그리고 막 손실도 보고 수익도 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걸음하시는 분들. 6명이에요. 나머지 2명이 뭐 한다고요? 이분들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20분 정도 영상 딱 강의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식시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누가 이거 손절하기 위해서 들어옵니까? 다 수익 내려고 들어오죠.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투자해갖고 수익을 내겠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시겠죠?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우리 김사부님이죠. 직접 여러분들께 브리핑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서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공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막막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로 들어오셔서 매매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이정혁 전문가 출연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쪽 잘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100원의 통신비가 후에 부과가 됩니다. 마찬가지 단톡방으로 들어오는 경로이기 때문에 참여코드는 똑같이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QR코드 스캔을 잘 하시는 분은 이쪽 메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주말 새 스터디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막막한 장에서도 이정혁 매니저가 힌트를 줬습니다. 일단은 보수적 관점으로 이왕이면 단기적 매매에 집중을 하라라는 말이었고 특히나 우량주 중심으로 보수적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히든 종목도 이렇게 시가총에 큰 우량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강의부터 또 만나봐야 되겠죠.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기준 잡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기준 잡는 법 이제부터 도와주시죠. 여러분들 요즘에 저녁마다 모 잡으세요. 모기 잡으시죠. 모기 잡지 마시고 기준 잡으세요. 아시겠죠. 아유 저 빠박이 전문가는 남들은 다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저 양반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도 예전에 시장만 빠지면 그렇게 기운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딱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너무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은 뭐가 된다. 추억이 될 뿐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받아들이고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리고 칼같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점을 이탈을 하면 뭘 해야 된다. 손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절할 줄 모르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언젠가는 큰 손실로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 출전을 해요. 그런데 나는 10km만 뛰면 되는데 풀코스를 뛰겠대.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나는 풀코스짜리를 뛸 수 있는 체력이 되는데 10km만 뛰겠대요.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인지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박혀라라고 말씀드리는 비중. 이 비중 관리만 잘하셔도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큰 손실은 다 회복하실 수 있어요. 계속 눌리지만 하지는 않거든요. 올라와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잘 잡아서 다음 저항 때 라인에 맞게끔 그렇죠. 추가 매수가 그때 가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4월서부터 노란톡에 입장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하면서 추가 매수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 빌려주시는 거예요. 종목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건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따라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해드리는 조언과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들의 결과 값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 따라만 오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제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공부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 추, 매 이 네 가지 가장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집을 지을 때에도 기둥이 필요하듯이 맞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도 이, 거, 추, 매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량이에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자. 모든 종목은 주식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총 주식수예요. 대주주 물량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주주들이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 빼고, 그렇죠? 실제로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뭐라고요? 유통수예요. 유통수. 유통주식수를 체크를 딱 해놓고 그때그때 동반되는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의미 있는 거래량, 의미 있는 종목을 찾으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움 기준, 증권 기준으로 영하나 영하나 창에서 총 주식수, 이 주식수에다가 마우스로 한번 딸깍 누르시면 얘가 유통수로 바뀐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제가 우리가 이제 영상 가끔,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영상 보시고 갖고 제 차트 보시면 어때요? 지저분합니까? 아니죠? 실제로 저는 그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기다가 유통수 딱 표시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딸깍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오고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나옵니다. 그럼 유통주식수가 있어요. 이거를 딱 눌러놓고 이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주식수가 표현이 된다. 아시겠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설정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래량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거래량도 제가 보고 있는 색깔하고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차트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통해서 종목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할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분할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대기로 걸어놓으셔라. 오늘 오전에 우리 김사부님께서 또 추천해주신 종목이 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우리 같이 들어갔어요. 맞죠?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매수 걸어놨죠. 체결되셨을 거예요. 체결됐기 때문에 평당가는 다른 분들보다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안정이, 심리적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기매수를 걸어놓으셔라. 그러면 분명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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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체결되고 밑에 거는 체결이 안 됐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체결된 것만 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동매도. 여러분들 왜 안 하세요? 왜? 다시 한 번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안 하세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으시겠다면서요.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 위한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몇 프로예요? 5%, 7%, 10%에다가 내가 100만 원 매수했으면 50만 원 매도 설정 무조건 하시라고 그랬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수익 냈는데 그제서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남들은 다 미리 미리 해가지고 대기 매수를 해가지고 10%, 15%, 20% 다 수익 내고 나왔는데 15% 뜬 종목을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 공유기사창이에요. 공유기사창을 딱 누르시면 스탄러스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스탄러스 기능 누르시고요. 그래서 장고를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고가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 이익 실현에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평당가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저항선도 좀 그을 줄 안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15%, 20%에도 걸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5%에 20만 원, 7%에 20만 원, 15%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얼을 하시던지 간에. 알아서 주가가 거기에 올라가면요. 매도가 돼요. 어제요.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전진바이오팜 어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퍼스텍 어제 진행을 했었는데 추격자리가 또 나오고 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오전에 수익 내고 다시 밑에다가 매수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매수 체결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뭐 했어요? 매도 이거 설정해놨어요. 그래갖고 집이란다. 끝나고 나서 퇴근해서 사무실 가서 보니까 매도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 가는 길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20몇 프로가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력들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거예요? 꼭 하세요. 아시겠죠? 매니저. 나는 HTS를 안 쓰고 말이야. 나는 MTS를 쓰는데. 그러세요? MTS에도 있어요.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떠요.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놓으시고 여기에다가 5%, 7%, 10%의 보유 물량의 절반은 매도 설정을 무조건 해놓으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회의하셔도 괜찮고요. 식사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력들이요. 여러분. 슈팅을 쏠 때 가장 많은, 슈팅을 쏘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미팅을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합니다. 그렇죠? 점심시간 12시 10분에서 12시 40분 사이에 이 시간대에 VI 걸리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거래량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 차트 매니저가 이래서 거래량 자꾸 체크하라고 했고, 그래서 자동 매도 걸라고 했고, 매도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승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 평당가로 왔을 때 추격. 한 종목 우려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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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방송국 PD님이요. 출산휴가 가신대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출산휴가 저도 가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죠? 저도 원하는 게 그렇게 명확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있으면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세요? 다 되고 싶대요. 그런데 물어봐요. 그럼 너 이번 주에 로또 샀어? 안 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로또 1등에 당첨은 되고 싶은데 로또를 사지를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휴일이 되면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요.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고 막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공부하셔서 수익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꼭 외워놓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 올려드리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이, 거, 추, 매. 이 네 가지 꼭 외워놓으시고 이 부분이 준비가 되게 되면 뭐예요? 분할 매수, 매도, 정리.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었던, 아들이 없어요. 네, 슬프지만.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었던 이 매매 패턴이에요. 되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장기술에 불과한데.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입니다.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여요. 그러면 이건 조정의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넘겨짓지 마시고요. 조정의 구간, 무슨 얘기예요? 빠질 때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 매수 안 한다니까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남들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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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우리는 오히려 내리라고 합니다.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게 되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괜찮아요. 거래량 체크 다 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자동매도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함께 매매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올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우리 노란톡방 입장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장이 빠질 때 공부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입장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이들도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동으로 반드시 매도는 걸어나라. 그리고 매수할 때는 지뢰 설치, 그 전에 거래량 체크까지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으시죠? 자,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방 들어오는 법 두 가지. 먼저 스마트폰 꺼내 드신 분들은 이쪽 스캔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인식을 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7788로 비밀번호, 즉 참여코드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7788 이 네 자리는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입장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캔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자메시지, 문자번호 이용하시면 돼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오는 방법과 함께 링크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내용은 이정혁, 단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이때도 참여코드는 외워주세요. 7788 입력하시면 입장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올매매 기법 강의 조금 더 종목 속에서 자세히 들어볼게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유될 수 있었던 내올매매 기법. 자, 틀려주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아들 생기면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을 때 꼭 오셔서 공부하시고 당연히 차트메이저와 김도준, 우리 김사부님은 계속해서 알려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그냥 교육 내용 싹 빼고 그냥 종목들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자, 내올매매 하단의 침수와 상단의 화살표 그리고 매수가 체결이 되고 나서는 5%, 7%, 10%에다가 매도를 한다. 자, 첫 번째 적용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 뭐예요? 천진바이오팜이에요. 어제 차트죠? 네, 어제 차트예요. 제가 요날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요날서부터. 자, 여러분 째려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종목 째려보세요. 그러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째려볼 게 나왔다는 거는 수익 낼 종목이 나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날 수익을 내고 요날 어제 이렇게 매도가 됐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전에도 분명하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그리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자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찬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안 해요. 근데 눌렸죠. 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 다시 매수 참여를 했던 거고 요 캔들, 요 운봉 캔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에 공부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퍼스텍도요. 어제 말고 그제예요. 그제 저녁에 공부했죠. 미리.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일 장이 열리면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 대기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낸 거예요. 맞죠?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데 얼라려? 얘네들이 이 라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 전에 앞전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자, 이거는 케이지 스틸이네요. 케이지 스틸. 이거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찾는 거예요. 보시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나온 종목은 그 자리가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해놓으시면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이게 계속 고쳤는데 안 고쳐졌나 봐요. 자, GSE입니다. GSE. 자, 보시면 여러분.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그런데 중요한 게요. 제가 이게 어저께 상담을 좀 해보니까. 고점과 저점 체크하고 2평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물 찼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이렇게 물 찬 자리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쪽에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매수하고 나서 좀 빠져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살표 뜬과 동시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패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가능은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분명하게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닭 튀겼었다니까요. 닭 장사했어요, 여러분. 저도요. 치킨 장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픈방 입장방법 한번 안내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실시간 브리핑과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영상들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셔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부산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픈방 입장방법,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강의, 또 노란톡방이나 유튜브의 온라인 강의뿐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정혁 매니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까지 정보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잘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 정확하게 적으시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나는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해 주세요. 통신료는 따로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시고 이후에 들어오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톡방이기 때문에 7788 참여코드는 똑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오늘 노란톡방 안내까지 드렸고요. 이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코스닥이 3% 넘게 빠지면서 760선 아래까지 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번 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적이 하방을 받쳐주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하셨죠. 자, 이 종목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두 가지 바로 공개해 볼게요.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패션 부분에서 삼성물산 쇼리라고 하는 롯데월드에서 팝업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의류 사업이요. 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 체크하셔야 돼요? 수급,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놓으시고 차트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스럽겠죠. 고점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텐데 지금 현재 저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때였죠.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가를 보게 되면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오히려 이럴 때 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하지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매매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추세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고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아주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 어머나, 그러면 더욱더 싸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거기다 여러분 실적 보세요. 실적도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나요, 컨센트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배당도. 그러면 지금서부터 11월 말, 12월만 배당 기일까지도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고 외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퍼값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 오전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차트예요. 그러면 박스권 그어놓고요. 다음 라인 있죠?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배당도 주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외인들 수급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서의 기준가, 기준점 체크해 놓으시고 손절, 안전띠 정확하게 매구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삼성물산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분명하게 이 배당 관련주들 또는 영업이익이 괜찮은 종목들로 해서 외인들이 먼저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 자리에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의류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되고 최근 연기금하고 외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의류 사업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성통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급상황 체크하시고요. 아시겠죠? 의류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탑10 키즈, 탑10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이 의류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마찬가지죠.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언젠가를 하고 싹 봤더니만 22년이에요. 그럼 1년, 2년, 24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변곡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왜 이 저점에서 이만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까요? 도망 나갔을까요? 아니 왜? 무슨 이유가 있는데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추세를 돌려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락 추세를 뚫어냈죠? 하락 추세.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잡혀 나온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보시면요.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의 저점 확인하시고 상승 추세 있죠? 상승 추세로서의 자리까지도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이 자리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겠다.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세에 대한 것들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추세는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누군가가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그런데 2년 동안 눌러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확인되면서 월봉상에서 저점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높여가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1, 2, 3, 4개월 동안 저점을 올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윗고리가 있다는 걸 보았을 때 이 박스권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시켰구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 바로 신성통상이 되겠습니다. 해서요 여러분. 매수 포인트는 월봉에서의 변곡점.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고 계절 이슈와 함께 추세의 전환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께 노란톡방에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는 다음 주부터는 월, 화, 수요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